와이템 라디오 이전의 뉴스 정면승부 1부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 배경과 또 의미 풀어드립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살펴볼 뉴스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죠. 이 대표 전북에서의 민생투어 이틀째 일정 진행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전북에서 민생현장을 방문하는 경청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어제 전북 정읍에서 지지자들과 만난 가운데 여러분께서 저를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원래는 제가 여러분을 지켜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를 잘 지켜주시면 저도 여러분을 잘 지켜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언한 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조호영 원내대표가 이 대표의 주장대로 결백한데 뭘 잘 지켜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켜달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뉴스에 인해 주세요.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 운명의 날 하루 앞두고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겠지만 또 불안한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전북 지역을 민생을 행보를 했는데 대중연설도 했더라고요. 여기에 오늘 연설에서 제가 눈에 들어온 대목들이 우리가 목숨을 바치고 피 흘려 만들어 온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썼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민심을 자극하고 호남 지지층에 기대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검찰 소원 앞두고 결국 믿고 기댈 대상은 지지층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검찰 조사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유신 그리고 군사독재 시절에도 누군가를 감옥에 보내고 처벌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했다. 그리고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고문한다든지 가짜 자수서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증거도 필요 없고 카드라도 필요 없다. 검찰이 있으면 그게 그냥 증거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이다. 그러면서 국민이 아닌 검사가 주인인 나라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로서는 민주당의 탄탄한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지켜달라. 이렇게 고소를 하고 여기에 기대는 전략을 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표가 지금 전북을 돌면서 민생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검찰 출석 때 성남FC 관련 출석 때는 또 광주를 그전에 찾았거든요. 이번에 전북을 택한 이유 뭘까요? 당초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나와달라고 한 날이 오늘이었죠. 이 대표는 오늘 그걸 무시하고 내일로 나온다고 했고 전북 지역을 방문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탄탄한 지지층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대려고 하는 행보를 취했다라고 보여지고 물론 일정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일정일 겁니다. 그걸 소화한다는 일정이었는데 그래도 개인적인 생각은 검찰 출석 하루 앞두고 이런 지방 방문하지 않고 소환에 대비한 조사할 줄 알았어요. 준비를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평소대로 일정을 소화하면서 검찰 소환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호남 지지층을 상대로 민주주의의 이익이다라고 이렇게 기대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왔는데 분명한 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장 외에서 검찰과 싸우면 그러니까 지지층들을 겨냥을 해서 검찰의 부당성을 전파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러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해결됩니까? 물론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냉정히 보면 지지층 결집시켜서 지지층을 내세워서 검찰과 싸우는 식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민주당 지지층이 조국 사퇴 때 2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실패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추미애 법무장관을 내세워서도 윤석열 검찰총장과도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절대로 대중 집회에서 정치적 목소리의 크기로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싸워야 된 것은 자신의 혐의를 놓고 검찰과 팩트를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그것을 거기서 이기면 이재명 대표는 살아올 수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서 팩트가 없다. 증거가 없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결국은 이제 여론전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그래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당 대표직 내려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의 지위를 남용해서 검찰 소환 날짜와 수사 방식을 마음대로 바꾸고 법치를 훼손했다라면서 오만이 도를 넘었다. 이 대표는 당장 제1야당 대표의 특권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당장 내일이 검찰 출석인데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가능성 몇 퍼센트로 보세요? 검찰 소환까지 지금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대표직 내려놓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정치적인 발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거죠. 주장하는 거라고 생각되면 될 거고. 그렇지만 분명한 건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이제 본격화된다. 점차 본격화된다라고 하는 단계다라는 거죠. 물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이 맞냐. 이런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오늘 나왔지만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조금씩 조금씩 나올 겁니다. 당장 검찰 내일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 마치면 아마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그리고 2월에 임시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제출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또다시 물론 부결할 가능성은 높지만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기를 이렇게 요구받게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은 민주당 내에서 큰 흐름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다. 야당 탄압이다. 이런 주장이 대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대표를 내세워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이런 회의론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죠.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자신의 거치 내가 혹시 민주당의 누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시기가 언제일까? 이제 그게 문제인데 오늘 보니까 이상민 의원이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기소하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에서 일단 물러나서 무고함을 밝히는데 전력을 다해라. 그리고 무고함이 밝혀지면 복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근거가 당원 80조 조항을 근거로 들고 만약에 그러면 기소되어 있는데도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유지하면 국민 보기에 어떻게 했느냐. 국민이 매우 냉정하고 별로 곱게 보지 않을 거다. 이런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참고로 그저께 제가 ytn과 엠브레인 리퍼블릭이 한 여론조사 결과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죠. 설 연휴 동안에. 다시 한 번 그걸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기소할 경우 대표직 내려놓아야 되느냐. 그걸 이제 ytn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63.8%가 사퇴해야 된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33.4%였습니다. 물론 이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지만 점차 이런 분위기가 퍼져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고심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한 명의 발언이 또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진중권 교수가 이제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발언인데 감옥에 가봐라. 죄에 있어서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면서 지금 검찰에서 여러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데 이 대표 말을 왜 믿나. 제가 봤을 때 이분 이제 정치 생명 끝났다. 이렇게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치 생명이 끝났다라는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중권 교수는 평소에도 이재명 대표에게 독서를 계속 퍼보았기 때문에 진 교수의 예측 주장이 맞는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할 것은 분명하고 이제 재판에서 넘겨질 건데 만약에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살아왔다. 살아남았다. 이러면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대와 마찬가지로 야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위상을 확실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처럼 살아남아서 윤석열 정부 또 검찰의 탄압에 맞서 싸워서 돌아온 야권의 영웅으로 부각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재판에서 유죄 결론이 난다라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은 자연스럽게 진 교수의 전망처럼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재판까지는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멉니다. 한참 몇 년이 걸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 일당에 대한 재판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만약에 검찰이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그런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별 문제 없네. 퇴산명당이 설필이었네. 괜히 뭐 이렇게 난리 쳤네. 라고 하는 여론이 확산되면 이재명 대표 검찰 칼날에서 기사 회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혐의를 증거로서 증거로 입증했다. 그래서 구속영책 청구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렇게 법원이 받아들이고 또 공소장에 그게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그럴 경우에 민주당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느냐. 이재명 대표가 무슨 행동을 취하더라도 이재명 방탄이라고 지금 비판받는 상황이 있는데 굉장히 나름대로의 탈출구 또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부당한 수사다.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재판에서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하고는 있는데 이게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원래 검찰이 요구한 이재명 대표의 출석일은 오늘이었습니다. 이 대표가 내일로 미뤘는데 국민의힘은 이걸 두고 황제 조사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반 국민은 꿈도 못 꾸는 휴일인 28일 검찰 조사에 응한다고 한다. 거대 야당 대표의 지위를 유감없이 남용한 황제 조사를 받겠다는 태도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출석일자를 두고도 이 대표와 검찰이 굉장히 치열하게 기싸움을 했는데 내일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저번처럼 서면 진술서로 가늠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사를 받을까요? 네 일단 먼저 내일 이재명 대표가 몇 시에 검찰청사에 출석하느냐 이것도 아직 시간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10시 반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검찰에 출석을 통보를 했고 검찰은 무슨 소리냐 조사할 양도 많고 하기 때문에 9시 반에 나와라 이렇게 지금 신경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는 검찰 요구 응하지 않겠다. 검찰청사에 지지자들 많이 나올 텐데 인사도 해야 되고 또 입장도 밝히고 그다음에 조사받겠다 이런 입장이고 검찰은 그건 협의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조사를 할 것인지를 놓고도 아직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내일 한 차례 그냥 받고 말겠다라는 거고요. 검찰은 한 번 더 추가 조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조사할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난 성남FC 조사 때처럼 이렇게 짧게 끝날 만한 그런 단순한 문제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틀에 걸쳐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모레 1월까지는 못하더라도 다음 날을 또 정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일단 그래서 검찰은 조사에 대비하게 해서 질문지 100쪽 넘게 준비했다 그럽니다. 이재명 대표도 서면 진술서 수십 쪽 준비했다 그러는데요. 성남FC 조사 때 이재명 대표가 서면 진술서 범위 내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추궁에 서면 진술서 봐라. 여기에 답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상 진술 거부권 행사한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조사에서도 같은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질문에 진술서 봐라 그걸로 가름하겠다. 그리고 직접 대답하는 것은 삼가는 그런 전략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검찰이 어떤 증거를 내놓느냐 여기에 관건이다. 이재명 대표의 직접 답변을 어느 정도 끌어낼 수 있냐는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성남FC 조사와 관련해서는 A4 용지 6장 분량이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진술서를 조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 뒤로 실시된 여론조사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좀 살펴보면 미디어트리뷰는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인데요. 국민의힘 당대표 가상대결 여론조사 중에서 다자대결에서 김기현 의원이 40.0%로 지지도 1위, 안철수 의원이 33.9%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가상 양자대결 두 의원 간의 조사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48.0%로 1위,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고요. 안철수 의원이 40.8%로 2위를 차지했고 여전히 김기현 의원이 앞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김기현 의원이 다자대결, 양자대결 둘 다 1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철수 의원에게 더 유리했던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런데 나 전 의원의 불출마를 환영한 건 오히려 김기현 의원 쪽이었잖아요. 여론조사 결과 뉴스인해 주세요. 이번 여론조사는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한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25일 불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25일 26일 진행된 거기 때문에 그동안의 표심 변화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다자대결에서 물론 김기현 의원이 40.0%로 오차범위 내에서 안철수 의원을 앞섰긴 했습니다마는 지난 조사가 1월 16일, 17일 진행이 됐는 것보다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0.3%포인트 오히려 감소했고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은 별 차이가 없었는데 안철수 의원은 다자대결구대에서 직전 조사에서 17.2%였는데 이번에 33.9%로 꽁싱 뛰었죠. 거의 2배 가까이. 그렇습니다. 16.7%포인트는 없습니다. 결국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한 효과 그 지지층이 상당히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갔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대목인 거죠. 물론 김기현 안철수 차이가 6.1%포인트입니다. 그건 오차범위 내에이기 때문에 누가 앞선다 이런 표현은 삼가고 싶은데 하여튼 김기현 의원으로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다자대결구대에서는 안철수 의원은 급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뛰었지만 오히려 또 당선 가능성을 묻는 조사에서는 김기현 의원 48.5% 안철수 의원 28.7%로 좀 차이가 크게 벌어졌는데 여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은 김기현 의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일단 이 여론조사에서 볼 때 김기현 의원이 그럼 반드시 불리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 여론조사 보면 또 어떤 측면이냐면 김기현 안철수 양자대결 구도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때 김기현 48% 안철수 40.8%가 나왔어요. 그리고 7.2%포인트 차인데 그것도 역시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누가 앞선다라고 표현을 좀 삼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김기현 의원으로서는 과반에 근접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힘만 내면 된다라는 생각. 2%포인트만 더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당선 가능성 여기에 김기현 48.5%를 얻었는데 양자대결에서 48%랑 비슷하죠.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당선 가능성에서는 상당히 낮습니다. 28.7%에 불과했는데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은 뭐냐면 내가 찍지 않더라도 주변의 분위기 그리고 어떻게 전망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예측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판별 분석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이제 다른 여론조사는 한 1천 명 정도 넘게 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만 대상으로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표본 크기가 422명입니다. 422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본 크기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아직 충분한 여론조사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말씀드렸듯이 김기현 의원은 당선 가능성 이제 과반 육박했다. 그래서 지지층 결집해야 된다. 지금 뭐라 밀어붙이게 나서서 대세론 형성에 주력할 겁니다. 그래서 1차 투표에 승부를 걸겠다라는 거고 안철수 의원 경우에는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로 유동층을 흡수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이게 총력을 기울일 거고 또 안철수 하면 또 뒤집기 잘한다. 그래서 뒤집기의 총력을 기울일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인 느낌은 아직까지는 지역별 분석은 충분하게 이렇게 해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여론조사의 느낌을 봤을 때 국민의힘 경우에는 보면 대구경북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대구경북은 이제 보수의 핵심이면서도 이번 대표 후보 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은 이른바 pk 주자죠.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pk 출신의 수도권 주자란 말이죠. 대구경북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은 보수의 적통이다. 그리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도 만든 것이 우리가 주력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pk 민심이 어디로 가고 tk 민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약간 의미합니다. 지금 ytn 여론조사 결과에서 그때 나경원 의원을 넣었을 때 물론 1위가 가장 높은 의원이 김기현 후보 그다음에 2등이 나경원으로 나왔는데 상당히 분산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tk 민심이 어디로 쏠릴지 지켜될지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세를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론조사 내용으로 지금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지지율 흐름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당심과 얼마만큼 또 연관성이 있느냐 이 부분은 좀 감안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윤 대통령이 꼭 참석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여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네요. 네. 어제 해설위원께서 딱 예상을 해 주신 그대로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이번 윤 대통령의 참석은 전직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 양태와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제 큰 행사니까 참석한다기보다는 윤 대통령은 윤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참석하는 걸로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다르다고 보는 걸까요? 일단 박홍근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당 민주주의 시계를 돌려버렸다. 거꾸로 돌렸다.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줄 세우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야당은 비판을 했습니다. 야당은 비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있어야 될 것이 민생의 현장 아니냐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아마 오늘은 잼을 날린 수진일 거고요. 지금 임박하면 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야당의 비난전 계속될 겁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바닥이 나는 시기가 좀 앞당겨졌습니다. 2055년에 기금이 고갈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서 2055년에 바닥이 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저출산 또 고령화가 심화되고 경기는 둔화되면서 직전추계보다 소진 시점을 2년 앞당긴 건데요. 태어나는 인구는 줄어드니까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또 고령화로 수급자 수는 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연도가 이제 1990년생부터인데 이제 90년생부터는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료율을 좀 현실화하려면 거의 17%, 20% 넘게 올려야 된다라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율이 9%고요. 소득 대체율이 40%입니다. 국민연금을 개혁을 하자는 거는 보험료율을 높이자. 더 내도록 하자. 그리고 내는 시기를 더 늘리자. 지금 한 59세까지 내는데 그거를 60몇 세까지 늘리자라는 거고요. 소득 대체율을 낮추자. 40% 더 낮추자라는 것은 공감을 받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노년 빈고층이 많기 때문에 노년의 생계 보장을 위해서는 40%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결국 요약하자면 더 내고 더 늦게까지 많이 내고 지금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데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금 개혁이 국회 차원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4월 말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국회 차원에서 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대타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노동자 또 사업주 그리고 국민연금 내는 사람 납세자 정치권 대타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약에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구도 조금씩 다 주체들이 양보하지 않으면 연금 개혁은 정말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대가 양보하지 않으면 아들 손자 손자 세대는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우리가 지으면 안 되죠. 우리 세대에서 타협을 해야 된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회적 대타협 필요한 건데요. 정치권에서 빨리 하루빨리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인해난 오늘 주요 뉴스 정리했는데요. 김영민 아나운서 그리고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추은호 해설위원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분간 저희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다시 또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면서 끝내도록 하죠. 그동안 부족한 제 시사평론 들어주신다고 애써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또 주요 뉴스 살펴보는 기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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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